뭐야? 뭐야? 접동새, 김수월. 접동 접동, 아우레드 접동. 진짜 너, 내가! 건들지! 접동! 접동! 진짜 이거. 무서워, 무서워. 공부 좀 하라니까. 아, 공부할 타이밍 놓쳤어. 단호야, 공부 좀 했어? 아니, 꼭 공부 못한 애들은 시험 직전에 공부 열심히 할 척 하더라. 저 볶아서 깨끗한 거 좀 보자. 뭐 오늘 구매하셨어요? 책으로 한 번 받아볼게요? 오늘이 중간고사라고?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직전에 공부 안 한 척 하더라. 이 달코다는 교과서는 뭐, 야, 이런 건 재활용도 안 돼. 종량제로 버려야 돼, 알지? 아, 냄새 안 나. 단호, 공부 안 한다더니 되게 열심히 했네. 이거 내 글씨집 없는데? 자, 시험 공부 준비 들어가 봐. 잠깐만, 3분만요. 아, 이거 영어 아니었어? 나 영어 공부했잖아, 영어 아니. 국어야? 문학이야. 망했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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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vorce movie 아버지, 아멘